안녕하세요. 울면 뭐하니, 삼증이랑 투자하지. 일명 놀삼투 코너에 출연하게 된 박고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주식시장에 없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단돈 몇만원으로 주주가 될 수 있는데 부동산도 잘게 쪼개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리치입니다. 오늘은 단돈 만원으로 주주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치란 R-E-I-T-S입니다. 여기서 S는 꼭 소문자로 적으셔야 돼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리치라는 회사의 지분을 주식처럼 사기만 하면 그런 큰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리치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도에 도입되어서 이미 자리 잡은 무르익은 시장인데요. 우리나라의 리치 시장은 이 그림처럼 쭉 성장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치 시장의 규모는 50조 원이 넘고 2018년 기준으로는 219개의 리치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개는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도록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리치의 첫 번째 장점은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건물이잖아요.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이만하겠죠. 만약 건물의 가치가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억소리가 납니다. 게다가 오피스 빌딩이나 백화점 이런 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죠. 이런 부동산에 소액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리치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장되어 있는 리치들을 보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물들이 들어있지만 환주의 가격은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부동산을 자에게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리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치의 두 번째 장점은 배당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많은 자산들은 그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 특성상 그 속에 있는 많은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수익이 있습니다. 이런 월세 수익을 리치 회사에서 잘 모아뒀다가 우리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길 보시면 갈수록 낮아지는 시장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배당의 원천이 임대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은 한 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당 배당금을 주니까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부동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90% 이상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리치는 회사가 잘 운용될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대부분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리치의 두 번째 장점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치의 세 번째 장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리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모 리치를 투자하고 따로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면 그날부터 3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 대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하는 금액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리치는 상장 리치, 부동산 펀드, 리치 ETF 등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원래 15.4%의 세율에 맞게 다시 납부를 해야 되고 그 해에 금융소득종합가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리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개수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것은 상장되어 있는 공모 리치입니다. 이런 상장 리치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증권 계좌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는 것과 절차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어플을 켜서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화면에서 주식의 이름을 검색하는 창에 똑같은 방법으로 리치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치는 새로운 투자 자산을 담을 때 보통 공개적으로 청약을 하는데요. 어플상의 권리 청약 메뉴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리치가 상장할 때는 공모주 청약을 통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갈수록 커져가는 리치 시장에 대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퀄리티 높은 리치 관련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부동산 펀드, 공모리치 등 상품을 다룬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치를 잘 활용하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큰 부동산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담고 있는 리치를 잘 선택하여 안정적인 배당을 받으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투자의 간접 경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컨텐츠는 삼성증권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이 금융 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 자세는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융 투자 상품은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매매 차익에 대하여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 거래 시 국가별 매체별 0.25%에서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거래 시장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초과 부과될 수 있으니 매매 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투자는 투자 한도, 거래 시간, 단위, 가세 방법 등에 있어 국내 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매매 결제를 위한 현지 재비용, 브로커 수수료 등은 별도 징수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출금 요청 시 현재 거래소 사정 및 환전 등으로 인하여 긴급 출금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리치는 부동산 하락 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 ETF ETN 거래 시 거래 금액과 매체에 따라의 거래 금액의 0.077216%에서 0.497216%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